우리 옆에 계신 박한우 교수님 나와 계시는데요. 미래교육에 대해서 오늘 특강을 가볍게 준비해 주셨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이야기를 좀 준비해 주셨나요? 네, 저는 뭐냐. 교육문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데이터, 네트워크의 관점에서 우리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 대구교육공동체가 어떠한 기능을 했고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고요. 또 저도 사실은 아직 학부모는 아니지만 5살 딸아이를 가진 미래의 학부모로서 대구교육공동체를 위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와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교수님도 와 계시는데요. 초중고 교육뿐만이 아니고 사실 대학교육 많이 어려우셨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대학은 앞서 말씀하셨던 초중고등학교에 비교해서는 상대적으로 혼란은 좀 적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사이버 강의라든가 인터넷 강의를 부분적으로 벌써 이제 시작했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적응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은 없었어요. 하지만 기존에 인터넷 강의나 사이버 강의를 하지 않으신 교수님들의 경우에는 대학 강의라는 것이 애초에 이제 구술형으로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구술형으로 이루어지는 강의들을 이제 서술형으로 바꿔서 강의 자료를 만들고 다시 그것에 탑재를 해야 되고 혹은 실시간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제 구글 미트라든가 여러 가지의 에듀케이션 테크놀로지를 사용해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또 이제 적응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렸죠. 또 뭐 여기 앉아계신 분들이 대학에 대한 경험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들을 이제 우리가 했었습니다. 75분 강의를 다 하고 했는데 10분밖에 지나지 않았다고. 왜냐하면 대학 강의라는 것이 반드시 우리가 지식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지식 주변에 있는 여러 경험과 사례들을 많이 가르치는데 사실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면 우리가 지식 주변의 사례들, 삶의 어떤 노하우들을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어색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75분 강의의 내용을 다 했는데 10분밖에 지나지 않은 그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습지만 또 어떻게 보면 대학 교육이 이번에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또 한층 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대학원 수업을 처음으로 등록을 해서 듣는데 온라인으로 다 바뀌면서 수업 듣는 저희도 그렇지만 교수님들이 정말 힘드셨을 것 같아요. 우리 교육이 근데 갑자기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온라인 사이버 강의를 2005년, 2006년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제가 오프라인 강의하고 온라인 강의를 비교해보면 온라인 강의의 강의 평가 점수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 이유로 이렇게 살펴보니까 아무래도 인터넷 강의는 제가 혼차 대화를 하는 혼차만의 시간을 갖다 보니까 학생들하고 쌍방향적인 소통이 되지 않죠. 그래서 사실 교수의 입장에서는 똑같이 강의 시술을 채우는 것이지만 학생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쌍방향적인 소통을 못하니까 강의 만족도가 낮아지고 이렇게 되면 학생들의 학습관을 침해하고 있는 듯한 그런 생각을 항상 하게 되는데 이번에 이렇게 전면적으로 실시하다 보니까 더욱더 그런 우려가 좀 더 커지고 학생들에 대해서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갑작스럽게 교육 현장이 많이 변화가 됐는데 그 와중에 가장 주목을 받았던 나라가 또 우리나라 아니겠습니까? IT 강국이라는 자부심이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과연 이 온라인 수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많은 나라에서 또 지역에서 관심을 가졌는데요. 우리 박 교수님께서는 온라인 수업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온라인 교육을 했는데 나름의 평가를 내리신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평가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자료를 보면 선진국들의 연합체라고 하는 OECD 국가들 가운데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IT 인터넷 속도는 최고였지만 교육 정보화 수준은 항상 최하위에 머물렀습니다. 사실은요. 그 이유는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속도, 인터넷 속도를 중요시 여기다 보니까 거대 통신사들이 속도를 개선하기 위한 투어크 인프라에 많이 집중을 하고 교실이라고 하는 직접적인 환경 내에서의 어떤 교육에서 디지털이 활용되거나 디지털 리터러시를 높이는 문제에서는 조금은 우리가 정책적으로 그러니까 소홀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요. 저희 연구팀에서 이번에 온라인 계약과 관련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해보았는데 이 빅데이터 분석에도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는 앞서 우리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여러 가지로 이런 위기 상황에서 지원이 됐지만은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정책이라든가 방법이라든가 철학에 있어서도 이 새로운 그러니까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어떤 그런 측면에서의 우리가 교육적인 측면의 패러다임 시프트가 필요하다. 이런 것이 이제 빅데이터 분석에서도 나왔거든요. 예컨대 교실 환경에서 우리가 강의를 하면 학생 한 명 한 명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 학생의 피드백을 또 우리가 표정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요. 학생의 목소리를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인터넷 강의에서는 학생의 피드백을 우리가 즉각적으로 이제 눈치챌 수 없기 때문에 교사가 순간적으로 그때그때 어떤 교수 전략을 또 바꿀 수가 없고요. 또 하나 교실에서의 수업은 우리 카페처럼 그러니까 카페처럼 이렇게 폐쇄된 환경에서 하고 있는데 인터넷 강의는 열린 환경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환경과 명락을 고유를 해서 우리가 이제 온라인 강의라든가 인터넷 강의를 촬영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도 이제 충분한 우리가 토론이라든가 가이드라인이 부족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번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이 있었으니까 차차 해결되리라 생각합니다. 박하노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나라의 또 미래 교육이 앞당겨지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교수님 어떻습니까? 네 우리 교육이 하드웨어정 측면에서 개선이 되고 또 소프트웨어정 측면에서 또 개선이 된다면 특히 이제 대구는 교육 수도로서의 위치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위기상 재난상황이 사실 일상화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대구가 지금까지 보여줬던 그런 모범 사례가 또 전국적으로 퍼져나오고 또 글로벌하게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런 또 하나의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 이 시대를 대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네. 우리 교수님부터 먼저 부탁드릴까요? 네. 저는 뭐 위드 코로나 시대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과거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강박관념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러니까 이 코로나와 함께 가기 때문에 만약에 코로나가 없더라도 또 다른 전념병이 또 우리 세상을 또 우리들을 또 이제 전념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러한 재난과 위기가 우리들과 함께 있다는 정신을 가지고 이런 것에 대비할 수 있는 항상 그런 마음가짐을 좀 가지는 것이 정말로 더욱더 마음이 편합니다.